신앙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온라인 예배들의 성도들 또 해외 성도들 같이 서로 다 인사합시다. 애틀을 벗고 새틀을 갖춥시다. 이것을 드릴 말씀 가지고 보금적 관계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다양한 스타일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그러한 말을 막 쏟아내요.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들 많이 하지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 남을 헐뜯습니다. 나쁜 점만 덜 주어냅니다. 왜 그렇게 하는 말마다 가시가 돋쳐가지고 상처를 주는지 좋은 말을 할 줄 모르고 늘 지적만 하고 따지기만 하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일상생활 속에서 칭찬을 많이 합니까? 아니면 비판을 많이 합니까? 아주 간단한 질문 같지만은 여러분 스스로가 진지하게 진단해 보세요. 내 입에서 나온 말이 남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을 많이 하는지 아니면 비판하는 말을 많이 하는지 그 비율에 따라서 그 비율에 따라서 삶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내가 얼마나 어느 쪽을 많이 하느냐 확 달라집니다. 모습도 다르고 인상도 달라지요. 삶의 내용은 말할 것도 없어요. 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나는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힘과 기술이 있다. 나는 상대방을 죽이지 않고도 승리할 수 있다. 나는 가정과 국가 그리고 어떤 조직도 파괴할 수 있고 수많은 사람을 파멸시킬 수 있다. 나는 바람날개를 타고 여행한다. 아무리 순결한 사람이라도 내게는 무력하고 아무리 깨끗한 사람이라도 내게는 더럽다. 나는 결코 망각하지 않으면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비판입니다. 비판. 비판. 비판은요. 관계의 치명적인 독을 퍼뜨려요. 관계. 인간관계. 결과적으로 상대방뿐만 아닙니다. 비판하는 사람은 상대도 죽이고 자기도 죽는 거예요. 너 죽고 나 죽고 서로 판멸의 도구가 비판이에요. 그 비판. 이 비판. 입에서 비판. 칭찬. 격려. 사랑의 말을 할 줄 모르고 늘 비판하는 사람. 늘 부정적인 사람. 되게 똑똑해 보이죠. 그 사람이 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백해무익한 비판에 대해서 아주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비판하지 말라 그랬어요. 같이 봅시다. 비판하지 말자. 비판하지 말자. 비판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하지 말라 했다고요. 여기는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지 말라. 그런 결론을 예수님이 내려줬어요. 우리가 매주 살펴보는 산상수원. 성경 중에서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 중에도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산상수원이라고 해요. 산상수원. 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서요. 우리에게 이 다양한 말씀을 지금 산상수원에서 하고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하면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그렇게 입혀나갈 수 있는지 세부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 오늘 제목입니다. 보금적 관계 회복을 해라. 보금적 관계 회복. 내 인격 아니에요. 내가 가진 보금이에요. 보금적 관계. 막연하게 관계 회복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보금적 관계. 우리는 생명을 죽이는 말이나 죽이는 행동이나 죽이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되고 생명을 살리는 살리는 사람을 살리는 이런 보금적 관계 회복을 예수님이 이 시간 강조하고 있어요. 비판은요. 관계를 끊습니다. 비판하고 관계를 끊습니다. 여러분이 서로 마주 보고 앉아서 남을 비판하거든 그 사람 돌아왔으면 내 비판할 사람이요. 비판은 체질입니다. 그게 영적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나 앞에서 남을 비판하거든 아 이 사람 돌아서면 날 비판할 사람이 날 시험 볼 사람이구나. 틀림없습니다. 관계를 다 끊게 만듭니다. 이 사람과 저 사람과 다 끊어 왜 교회가 하나 안됩니까? 그리스도로 그리스도 한 분이요. 성경도 한 분이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아버지가 한 분이신데 왜 너희들은 하나가 아니냐? 예수님 말씀이 바울의 말이에요. 왜 세 분은 한 분이신데 왜 고린도 교회가 말이 맞냐? 비판은 관계 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칭찬과 격려는요. 관계 회복이에요. 관계를 회복시키는 보금이란 그런 거예요. 보금보금 하면서도 하나도 보금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영계의 모든 성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만남 속에서 이 만남 속에서 이 생명 살리는 보금적 회복 보금적 관계 회복 그렇게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이 응답 받기를 제목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뿐만 아니라 평생의 보금적 관계 그래서 하나님 위에서 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에서나 여러분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가족 친척이나 친구들이나 여러분의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의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제자예요. 제자 여러분 그냥 교회단의 교인이 아니라고 예수가 그리스도한 사실을 매주 고백하면서 믿는 그리스도의 제자라고요. 그 제자는 삶 속에 뭐라 그래요? 영영을 입혀요. 제자들에게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 12명 모아놓고 하는 말이에요. 너희들 나가거든 야 잘 일단 난 비판하지 마라고 보금적 관계 회복을 해라 그럼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돼요. 아멘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느냐 첫째로 보금적 시각입니다. 1, 2절을 봅니다. 비판하지 마라 비판받지 아니하라거든 비판하지 마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오 너희가 헤아려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천국 백성의 삶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천국에는 비판이 없어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천국을 누려야 되고 천국 지점이라는 교회에 나와서 신앙창을 하는데 특별히 대인관계에 있어서 어떤 영적 시각 따라서 하죠. 영적 시각 쉽게 말하면 영적 눈이에요. 눈은 눈인데 이게 보금적 눈이라 영적인 눈이라 영적인 시각 영적 시각 영적 생각하는 사람 사단에게 안 속는다니까요. 사단의 눈에 보여야지 보여야지 여러분 보이는 것과 가지고 살잖아요. 그게 제장 사람들이 우리는 보이지 않는 제장 가지고 살아요. 차원이 틀려요.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은 말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1차 산업 농업할 때하고 지금 4차 산업 갔습니까 차원이 틀려요. 아니 옛날에 우리가 집색이 신고 핫바지 입고 다닐 때하고 지금 갔습니까 자동차 타고 다녀요. 차원이 틀려요. 생각이 달려요. 시각이 틀려요. 시각이. 사람이 어떤 시각까지는 따라서 삶이 확 달라져요. 말이 달라져요. 행동이 달라져요. 시각. 어떤 시각. 육적 시각이 아니라 영적 시각. 이걸 불신자들은 모르는 말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요. 성령이 없는 사람은 앉아서 졸아요. 왜? 무슨 말하는지 모르는 말을 하니까 앉아서 존다니까요. 뭐 이래 나오지도 않지요. 뭐 이런 코로나 지금 이런 상황인데 무슨 교회 나옵니까? 안 나오지요. 졸지요. 영적인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이번에 장례식에 가서 제가 친척 장례식에 가서 앉아서 제가 이렇게 포롱을 하잖아요. 전부 장로 권사들이 가니까 우리 친척들이니까 내가 목사가 왔으니까 또 친척들이 형제들인데 이 명주가 말할 때 눈을 딱 앞에 딱 쳐다보는 손주들, 조카들 앉아서 막 이런 내가 있는가 하면 구별이 딱 되는 거예요. 아, 저걸 거듭나지 못했구나. 저거는 종교생활하구나. 건성으로 듣는 정말 복음 생명 있는 놈이구나. 눈빛이 달라, 눈빛이. 듣는 자세가 달라. 옛날에 그래서 김중기 목사님 찬양대까지는 등 지도고 있다가 목사가 설교 딱 시작할 때 등 주문만큼 떼라 그래서 딱 자셔가지고 전투 자세, 전투 자세. 아멘? 누가 말 전투하면서 싸우는데 이런 사람 어디 있어요? 딱 그러죠. 여러분, 사단이 이렇게 공격하는 시간이 설교는 시간입니다. 가라지를 막 뿌려요. 잡생각 막 뿌려요. 잠도 안 오는데 졸음 오게 만들어요. 자, 예수님이 영적 시각을 가져라고 하는 이 말씀의 배경에는요. 당시에 외식하는 종교생활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예수님 눈에는 싹 다 종교생활이에요. 이들이 누구였어요? 지도자랑 큰소리 빵빵 치면서 앞에서 거리를 그냥 할부하는 거룩한 옷 입고 다니는 바르셔서기관들. 예수님 눈에 어떻게 보였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존경하고 영적 지도자라고 존경을 하는데 예수님의 눈으로 보니까 바르셔서기관들 어떻게 보였겠어요?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믿는다고 생각했던 이들 자신들 같은 행동을 하지 않고 살지 않는 사람들 아주 무시하고 비판하던 이 사람들 아주 독선적인 태도로 아주 정주하던 이 사람들 이들의 비판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한 자신들의 이런 가치관 자기들이 만든 전통 지금까지 해왔던 이 모든 유전들 이 문화적 배경을 그걸 바탕으로 비판을 그냥 서슴치 않고 행동했어요 그걸 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완전 잘못된 고정관념에 빠져 살고 있었습니다 자기 고정관념 이거 무슨 거예요? 자기가 살아오면서 가졌던 고정관념 다 박혀버렸어요 그래서 다른 교회 다니다가 우리에게 오면 한동안 예배 순서라든가 용어라든가 이 모든 시스템 막 훈련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서 고정관념이 이상하다 이 교회가 무슨 훈련소가 아니고 왜 훈련일이 많아 부터 시작해서 계속 그리스도 말하니까 왜 계속 똑같은 말을 또 해 이렇게 들립니다 똑같은 말을 한답니다 그리스도 말하면 똑같은 말이에요 반복적으로 들리도록 딱 고정관념에 빠져가지고 고정관념 지금 예수님 오셨어요 인류를 구원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지금 하나님이 오셨어요 율법시대가 지나가고 이제 복음시대가 왔는데 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들은 율법시대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죽이는 삶을 사고 있어요 율법은 죽이는 거예요 비판하고 판단하고 죽이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잘못된 고정관념 이 선협견을 다 바꾸라는 것입니다 이런 바르신적인 비판 시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절대로 신앙이 자라지 않거나 성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말면 자기 자신이 비판을 받게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 너희가 헤아려는 그 헤아려는 너희가 헤아려는 받을 것이니라 한마디로 무슨 말이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것 여러분이 복음 받기 전에 이 여운교회에 나오기 전에 가졌던 그 체질 예체질 종교사라는 그 예체질 불신자 상태에 살 때 가졌던 그 습관들 그 문화들 이제 여운교회에 나와서 복음을 받았으면 완전히 복음 시대에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율법 시대 불신자 시대에 살았던 우리나라 문화 자체가 다 비판적이요 부정적이요 거의 다 비교식이요 거의 다 식이 질투입니다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파요 우리나라만 있는 이런 속담이에요 다른 나라는 이런 말이 없어요 사촌이 논 사면 얼마나 좋다고 얻어먹더라도 얻어먹지 다른 나라는 이런 부분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식이 질투가 많은 나라예요 거의 다 생각 조상 때보다 DNA 자체가 부정적이에요 식이하고 칠다고 싸우고 하는 꼴 보세요 나라 꼴 보라고 잘 떼는 거 꼴을 못 봐 잡아 당겨 그럴 때 노벨상 하나도 없어 정상적 노벨상 한 개도 없어 잡아 당겨가지고 그냥 식이 질투해가지고 비판해가지고 좀 자기보다 좀 잘나가면 비판해 봐 은근히 계속 비판해 잘나가 봐 창의로 있는 사람이 나올 수가 없어 교계 안에도 마찬가지 제대로 성경적으로 좀 이렇게 성경적 전도하고 성경적 성교하고 성경적 신의생을 하도록 이렇게 강력하게 나오니까 성경적으로 나오니까 세림식이 질투하고 교권 이용해가지고 다 잘나고요 지금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옛날 벌을 가지고 종교형 가지고 그 습관 그 문화 전통 가지고 본문의 비판 이 언어는요 비판의 원뜻이 뭐냐면 심판을 의미해요 난 비판한다 이 말은 심판은 누구의 권한입니까 심판은 하나님 고유 권한이에요 하나님만 심판할 수 있어요 불안전한 인간이 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학자 스카앗 맥라이트 박사는 이런 말을 했어요 비판하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했어요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사람을 정지하면서 하나님 행세하는 것을 금지한다 그 말이에요 심판은요 하나님의 이 권한에 속했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것이 비판이에요 비판하는 남을 비판하는 것 이 자체 합당하지 않다 네가 하나님이냐 난 비판해요 이 비판이 심판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지랄하는 말로 농담삼아 여러분이 장난삼아 할지 몰라도 그 대가가 나오게 돼 있어요 미국의 달라스 신학교 총장이었던 찬스 스윈들 목사님은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아야 할 일곱 가지를 말했어요 첫째 우리는 모든 사실을 다 알지 못한다 둘째 우리는 그 동기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 셋째 우리는 완전히 객관적으로 사과할 수 없다 넷째 그 상황이 있지 않으면 정확히 알 수 없다 다섯째 우리가 보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여섯째 우리에게 편견이 있고 시야가 흐릴 수 있다 일곱째 우리는 불완전하고 일관성이 없다 그래서 비판할 자격이 없다 한마디 요약하면 뭐요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불완전한 존재다 불완전한 존재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상을 단지 우리의 잣대를만 보고 비판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이 예수님께서도 우리 시각을 근본적으로 바꾸라고 강조합니다 이 시각을 근본 바꾸라 3절 5절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너 눈 속에 있는 덜포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너 눈 속에 덜포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길 나로 너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너 눈 속에 있는 덜포를 빼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는 티를 빼리라 우리 눈에 있는 이 덜포와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하고는 비교조차도 안 된다 이 말이 비교조차도 안 된다 우리의 허물 우리의 덜포는 통나무 덜포는 통나무가 생겼거든요 통나무처럼 어마어마하게 큰데 그것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데 상대방에 있는 톱밥 같은 티 야간한 티 그거 가지고 뭐라고 비판하지 말아야 너 눈에 덜포 아니냐 통나무 같은 베들포가 너를 가리고 있지 않냐 상대방이 가지고는 톱밥 그거 가지고 쥐는 통나무 가지고 있으면서 톱밥 그거 가지고 뭐라고 비판합니다 이거 말이 됩니까 이걸 어불성설이라고 그래요 말도 안 소리를 사실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내가 어떤 존재입니까 장신삼정인에서 하나님 떠나 제 가운데 사단 종로로 사다가 영혼이 멸망길을 갈 수 없구나 힘편없는 존재였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할 그런 인간이었는데 완전 무력한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제 창조의 축복을 주셨다 제 창조의 축복 거듭났습니다 새 생명 얻었어요 거듭났다 본의 게 새 생명 얻었다 보통 말이 아니에요 택배로 온난히 예비되는 성도 여러분 화면을 통해 쓰지만 성의 역사 있길 바랍니다 나는 세상 사람이 아니야 나는 천국 시민권자야 나는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사단 종이 아니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거듭났다니까 저는 마귀의 종이었어요 마귀 심부름이었어요 마귀가 좋아하는 우산숭배였어요 하나님 몹시 살았어요 그런데 거듭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사단이 있구나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구나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구나 눈이 확 열려버린 거예요 이제는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매일 생을 데리고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고백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제 창조된 성도의 모습 이러한 은혜의식이 삶의 바탕에 깔려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신앙장을 하면서 기도하려고 하면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남을 비판하고 욕하고 원수받을 그런 자격이 없다는 걸 내가 깨달아요 그런 지구상에 한 명도 없어요 원수를 맺고 당을 지고 다시는 안 본다라든가 이렇게 상처를 주고 받고 이렇게 돼서 아무도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뭔데 내 주제에 누구를 비판하고 누구 모습을 자격이 있어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죄인 중에 괴수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도 바울이여 은혜를 받고 나니 자기가 죄인 중에도 죄인 중에 괴수가 괴수 아시겠어요 바울이 괴수면 우리는 괴괴수요 괴괴수 무슨 괴괴수 주제에 뭘 누굴 비판하고 판단합니까 아내가 밥을 좀 늦게 했다 밥을 안 해줬다 아내가 좀 이렇게 나에게 좀 기분 나쁘게 자존 상했다 그래서 아내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남편이 좀 어쩌다 실수하면 했다 해서 그걸 악착같이 그렇게 시도 때도 없이 괴롭히는 것이 행복입니까 자식이 어쩌다 잘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부모에게 잘못할 수 있는 부모가 자식이 잘못할 수 있는데 그걸 가지고 형제가 가족이 돼가지고 그걸 가지고 몇 년이고 몇 십 년이고 계속해서 상처 주고 상처 받고 또 끄집어내고 또 끄집어냅니까 정신 바보 쪼다 달 쪼같이 천하에 어리석은 사람이오 어리석은 약 불행을 자초하는 사람이오 행복을 집어던지고 불행을 잡아당기는 사람이오 따라서 나는 남을 비판할 자격이 없다 하나님 고유 권한이라니까요 어떻게 그걸 사람이 이런니 저런니 판단합니까 상대방의 허점이 보인다 보이잖아요 사람 허점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 사람을 비판하라고 하나님이 알게 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을 욕하고 허점을 막 그냥 흉보고 돌아다니라고 하나님이 보여준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연약한 부분을 그 허점을 보았을 때 위하여 기도해주라 기도로서 말로 해도 안 돼요 말로 하면 상처받아요 아 저런 부분이 있구나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건 잘못하면 감정 이상을 주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상당의 허점을 보완시켜 나가는 이런 영등의 사람들이 돼요 마태복음 12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꺼지 아니하신다 꺼져가는 심지도 꺼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무슨 말이에요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가슴 그 가슴을 가져야 돼요 그 가슴을 가져야 돼요 그 가슴을 여러분을 가져야 하나님이 정말로 인정하고 축복하세요 그거는 단위 목사가 되어봐야 돼요 교회를 한번 개최해보면요 그 한 영혼의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그걸 막 삐져내게 느끼게 돼요 막 한 사람이 교회를 떠났다 막 가슴이 막 뼈가 아파요 뼈가 아파요 한 영혼의 소중함 한 영혼의 소중함 오래갑니다 하나는 잊어버려 할 때까지 갑니다 여러분이 구역장을 하고 교사를 하고 여러분이 직분을 맡아 하면서 그 하나님의 심정 목자의 심정 예수님의 심정 하신 말씀이 조금은 그래도 느껴질 거예요 그 29, 5명인데 한 사람이 많았다 와야 되는데 한 명 더 왔다 얼마나 기쁨이 있는지 그걸 해봐야 알아요 직분을 맡아봐야 한다니까 그 말씀 듣는 자세와 기도가 다릅니다 기도가 달라요 직분을 맡아서 주님의 심정으로 사이했던 사람들은 기도가 다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의 소중의 여김을 보금적 시각으로 여러분도 그렇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45장에 보면 요셉이 자신을 애굽에 판 형을 처음 대하잖아요 형을 처음 딱 대합니다 그들을 얼마나 비판하고 싶겠어요 자기를 죽이려다가 죽여버리려 했는데 유다가 팔자 그래서 팔았는데 팔 그은 거에 구사일생으로 살아와서 이 노예생을 하게 만든 형들 감옥하게 만든 형들 그렇게 버린 형들 딱 만났단 말이에요 존이가 되어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한 방에 다 죽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왕인데 무릎 꿇고 쭉 형들이 엎드렸는데 정지했습니까 벌벌벌벌 떤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가지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도리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었나이다 그렇잖아요 7년 후기 노는데 다 죽는데 우리 살리려고 날 먼저 보냈어 영적으로 영적 시각한 영적으로 해석한 거요 육신적인 감정이나 원숨에는 어떤 상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었나니 대단하지요 저같으면 일로와 너 죽었어 이 새끼들 말이야 형들 너가 날 배달하는 형제라고 날 죽이려고 그랬지 뭐 조금이라도 좀 맛이라도 보게 했을 거 아니에요 저같이 못된 인간은 잘 걸렸다 드디어 왔구나 기다렸다 생명살리며 영적 시각으로 다 처음부터 모든 그렇게 힘들게 13년을 괴롭힌 고통 속에 살아왔지만 전혀 상처 하나님이 하셨어요 생명살리는 구원의 계획이 각인뿔이 체질이 되어 있는 사람은 자신의 틀을 넘어서 그러한 단계를 나아갈 수 있습니다 3월상 24장에 보면 따위선 자기를 죽이려고 온갖 만행을 다하는 사울왕 그냥 죽이겠다고 왕보다 더 인기가 좋으니까 왕이 따위선 죽이겠다고 병사들을 끌고 그냥 기저히 죽이겠다고 그렇게 하는 사울왕 죽일 기회가 생기세요 그냥 딱 죽일 수 있어요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온 주의 왕을 내가 내가 어떻게 죽이겠냐 하나님께서 다루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이 사건 문제 바라보는 눈이 달랐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완전히 전환되어 있는 인격 하나님 중심 이렇게 영적 수준이 서밋에 있는 사람은요 다릅니다 조금 또 뭐 걸릴 게 없습니다 대화 안 될 것도 없고 문제 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하고 통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예원계승대 여러분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과 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줄 수 밖에 없는 그런 영적 수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창조하셔가지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가 막힌 하나님의 솜씨로 다 만들어놨어요 체질 습관 문화 다 하나님이 만들어놨어요 그럼 그 체질 맞도록 하나님 쓰신다고요 똑같이 로봇으로 안 만들었다니까요 각자 달라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다니까요 그 체형대로 저는 그려봐요 제 자존심관 이따 갔어봤어요 하나님 제 성격 제 체질 제 습관 저 문화 내가 뭘 자고 하나님 만들어놨어요 두 사람 그대로 자존심 하나님 나는 만드는 자존심 하나님 만드는 거요 그대로 맞춰요 왜 안 맞으면 이러면 안 할 거니까 비 딱하게 나을 거니까 하나님 어떻게 맞춰요 영교 성교 여러분 하나님과 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 보험적 관계점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비판이 아니에요 비판이 아니에요 오히려 상대방을 칭찬하고 경리하고 기도해 줍니다 왜 비판합니까 저는 사람을 되게 좋아해요 사람을 보면 단점은 다 있죠 단점 없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있지만 장점이 매력적이지 사람이 다 매력적으로 보여요 사람을 너무 좋아해요 원래 원래 그런 체질이에요 제가 친구들하고 좋아가지고요 야 우리 정말 우리는 우리 서로 받은 은혜 서로 한번 나누자 수용로 교회 청년회장 출신들 딱 다 쓰면 야 우리 가자 마누라한테 연락하면 못 가게 할 거니까 뛰자 내가 내 차이 다 태워가지고 그냥 설악산 설악산 그냥 weg var 설악산 바로 제일 앞에 있고 있는데 설악산 들어가서 입고 있는 하나 있어요 거기 딱 문 딱 잠그고 5일 동안 그냥 포럼하고 교제하고 시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 만났으니 집에서 난리 가출신고 내지는 그냥 행방불명. 아무 말도 골치 아프니까 전화 다 끌어. 그래서 집에 갔는데 벌벌벌 떨더라고. 큰일 났다. 내가 다 챙긴다. 속초 가서 오징어 딱딱 차에 싣고 집집마다 가서 내가. 내가 같이 있었어요. 정은주 장으로 가죠. 절대 따지지 마세요. 우리는 영적인 교자 온 거야. 아무 소리 하지 마. 집집마다 다 내려준다고 부서 내려갔다니까. 그 정도로 사랑스러워. 그 정도 너무 좋아가지고. 사람이 사랑스럽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부담되고 사람이 무섭고 사람이 피곤하고 그렇습니까. 복음 체질 안 돼서 그래요. 기도하면 돼요.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에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거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불의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 받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으로 장세기 3장의 나중심의 애틀을 완전히 깨버려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복음의 세틀을 갖추라. 대과 전문의 데이비드 핑크라는 박사가 신경과민증에 대한 수많은 임상시험을 거친 후에 발표한 내용입니다. 신경과민증에 걸린 사람 대부분은 남을 날카롭게 비판하기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결론가시 이 핑크 박사는 조상 사례에서요. 신경 긴장으로 인한 문제를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는 차이는 주변을 바라보는 시각이라고 그랬어요. 주변을 바라보는 시각. 습관적으로 다른 사람의 결점을 찾고 비판하는 사람에게는 신경세약, 정신적, 감정적 긴장을 일으키는 모든 문제를 최소한 한 가지에 나가주겠다. 건강에 안 좋다는 얘기예요. 잠을 깊이 못 잔다는 얘기예요. 먹은 음식이 소화가 잘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거 걸리는 사람들. 앞으로 소화 안 된다 소리 하지 마세요. 금방 진단됩니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반면에 이런 신경 긴장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타인의 결점이나 약점을 찾아내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무슨 단점이 있는지. 뭐가 잘못됐는지. 별 관심이 없어. 건강한 사람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복음적 시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상대방을 살릴 뿐만 아니라 자기도 산다는 거예요. 자기도. 복음 복음 말하면서 자기에게만 복음이에요. 다른 사람은 율법이에요. 복음을 그렇게 또 이용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잠원 11장 25절에 보면 남을 윤태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태하게 되는 이라 그랬어요. 남을 윤태하게. 남을 대접 잘하고 잘 나가게 해주면 자기도 그렇게 된다. 남을 윤태하게 하는 삶. 그것이 결국은 자신에게 돌아온다. 영계 모든 성도들. 이런 영적 상생의 삶을 사는 완전 복음처질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영적 분별력입니다. 6절입니다.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 말씀은요. 앞의 내용과 아주 동떨어진 것 같은 느낌을 주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앞의 말씀과 연결되어 아주 중요한 영적 교훈을 주고 있어요. 보면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라.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같이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 말은 원래 유대 사람들의 격언이에요. 이 격언인데 예수님은 그대로 인용했어요. 여기서 거룩한 것과 진주는 예수님의 복음을 말하고 개와 돼지는 원래는 이방인들을 의미하는데 본문에서 복음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비판과 정자만 하는 바르생 스위관들을 가리키고 하는 말이에요. 이런 자들에게는 아무리 좋은 것을 주어도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가치를 알지 못한다.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공격한다 그랬어요. 비판 바르생과 스위관들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우리가 이렇게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가치를 알지 못하고 거부한 사람 얼마나 많아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가하는데 온갖 교육을 하고 온갖 비방 온갖 그러한 안 좋은 말들을 많이 해서 도리어 공격하지요. 이런 사람 체험 많이 해봤을 거예요. 막 쫓겨나기도 하고 꾸중물 듣기도 하고 그런 거 저 경험 많아요. 막 욕하기도 하고 비방하고 그 뭐라 그래요? 개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면 뭐라 물어뜯거나 그냥 발뒤까지 한다. 그래서 한마디로 아무나 복음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 가치를 아는 자만이 소유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이 복음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가치 여러분이 가진 복음 여러분이 듣고 있는 복음은 세계에서 인류에 대한 최고의 가치다. 예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영적으로 분별하는 힘이 있어야 한다는 강조였는데 우리는요. 사기 3장의 허감문화 어둡고 혼란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영적 분별한 능력이 없으면 우리도 모르게 휩싸여 들어가 우리도 모르게 그 휩싸여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도 12장 2절에 강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뭐라 하세요?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 분별력이 있어야 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영적 분별력 중요합니다. 그래서 강단이 중요합니다.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시대적 이 시간표에 맞춰서 말씀을 풀어드리는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요약하면 생명구원이에요. 여러분의 직분을 왜 주었느냐 교회가 왜 존재하느냐 생명구원이라고 해요. 생명구원. 영적 분별력이 있는 삶은요. 내가 생각하는, 내가 말하는, 내가 행동하는 이걸 통해서 생명이 살아날 것인가 죽을 것인가요. 내가 하는 행동이 이 판단의 근거가 돼야 됩니다. 생명을 살. 다시 말하면 교회가 부흥이 되겠냐 안 되겠냐 내가 이렇게 함으로 교회 부흥이 육이 되겠냐 손해야 되겠냐 간단한 겁니다. 생명을 살리나 죽이자 다 똑같은 말이에요. 교회를 위해서는 의심을 했다가 생명을 살리는 데 의심을 한 거예요. 교회를 손해보기, 교회를 비워받았겠다 생명을 죽이는 일에 여러분의 선임 받은 거예요. 사단에게 속은 거예요. 영적 모든 성도를 생명 살리는 것. 인생 촉점에 맞춘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며 이삼체나 살이는 이사체자 되시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19세기 보금운동에 큰 획을 꼈던 디엘 무디엠 목사님 이분은 원래 구두수승공이었습니다. 구두수승공이 있다가 성령의 은혜를 받아가 부흥사가 되었습니다. 부흥사가 되가지고 저 미국 전역을 집회 다니고 그리고 부흥이 하는데 그런데 이분이 헛짐이 뭐냐 설교를 하는데 설교 중에서 문장이 안 맞아 설교 중에서 문법과 틀린 말이 너무 많아 한두 마디가 아니라 너무 많았다 그런데 이렇게 헛짐이 많은 이 디엘 무디엠 목사님에게 수많은 동력자들이 붙게 되었어요. 어떻게 놀란 부흥 역사가 일어나느냐 그를 만났던 그를 만났던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그를 만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게 봉가인 사람의 만남이에요. 내가 무디 목사님을 만나면 내가 내가 존귀한 존재구나. 그래서 당시 석학이었던 R.A. 토레이목 박사까지도 무디 목사의 동력자가 되었어요. 당시에 유명한 가수였던 데이비드 생키 같은 그분도 이 무디 목사님 설교전에 특송을 하면서 사역을 같이 했어요. 영계 모든 성도들 이렇게 만나는 사람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드는 참 보금매생되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생명살리는 여러분 사역을 통하여 생명살리는 보금적 회복자 다 되시기를 제물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이제 오늘부터 완전 옛틀 옛체질 옛습관 다 깨버리고 정말로 보금적인 세틀을 갖추어서 보금적 관계 회복이 가정에서 직장으로 참으로 사역 현장으로 확산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에 기약했으니 받는 생명살리는 주역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거시소름 받도록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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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